간단한 퀴즈를 같이 하나 풀어볼까요? 간단한게 첫번째 퀴즈입니다. 퀴즈 퀴즈에서 첫번째 무언가를 둘로 나누어서 주어진 값을 반으로 나누어 return하는 function function을 한번 작성해보라는거에요. function을 작성해보시고 두번째는 두번째는 뭐랄까요? 두번째는 이게 이러한 그러니까 원조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의 원의 둘레를 return하는 function인데 뭘 입력하느냐 하니까 반지럼을 입력합니다. 반지럼 반지럼을 입력 값으로 원의 둘러를 return하는 function 이 두개의 function을 한번 작성해보십시오